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오늘도 동사빡 한 단어로 그냥 맞춰줘 걔한테 거기 지금 뭐 상용해? 그는 좋은 남편인 채 한다 를 포함 15문장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표현들 출발 먼저 1분 도전 천천히 보세요 얘 안에서 놀아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 탐한테 그냥 맞춰줘 걔가 하자는 대로 함께 소꿉장난 하자 자 그는 온라인 게임을 한다 체스를 들고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죽은 체 하는 거야 뭐 눈치 채신 분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네 어 근데 내가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나? 뭐 상용하는 대로 이게 쓰이나? 누가 윙으로 예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토트넘에 하스포나 이런 데서 뛰는데 라고 할 때 맨체스터를 상대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는 좋은 남편인 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을 조심조심 처리해 그녀는 불장난 하는 거야 이 중에 다 몰라도 좋아요 초급과 뭐 초중급 정도를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모든 동사가 이런 뜻으로 막 몇 개씩 있냐? 아니거든요 가장 핵심 동사만 이렇게 용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외우려는 것보다 좋은 예문을 보는 게 나아요 이러면 탄탄 실력이 갖춰지고요 다 외우려고 하시면 부담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쓰이네? 정도로 흘린 다음에 머릿속에서 발효시키고 나중에 툭 한번 1분 복습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조급함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하실 수 없고 실력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되게 힘들어 하게 돼요 힘들면 오래 못 하거든요 즐거워야 하지 자 제가 한 방법이에요 즐겁게 하자 오늘의 단어는 플레이에요 우리가 놀다 라고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다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 그 노는 역할이 있고 그 상황이 주는 범위 내에서 놀거나 그 상황을 놀게 만들거나 그 역할을 진행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놀다 맞춰주다 뭐뭐하다 치다 인체하다 나오다 상형하다 뛰다 상대하다가 모두 이 역할이 진행된다 라는 것과 연관이 다 돼 있고요 예를 외울 필요는 일도 없더라 첫 번째 얘야 안에서 놀아 오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테이크는 좀 뜻이 많았지만 오늘은 플레이 인사이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플레이 인사이드 그러면은 바로 이게 안에서 라는 부사예요 얘는 안의 안 안에서 라는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때에는 동서와 함께 쓰여 있으니까 안에서겠죠 안에서 놀아 플레이 인사이드 하니 밖에서 놀아 플레이 아웃사이드 하니 자 빨간 줄이 왜 나오지 자 아웃사이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뭐든지 응용 가능하더라 장난감을 가지고 가 뭐죠 가지고 내가 하는 위드 당연히 되죠 플레이 위드 유어 토이스 에서 위드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잡아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탐하고 놀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을 가지고 놀아 다 뭐가 쓰일까요 누구랑 같이 함께 그래서 역시 얘도 위드가 쓰인다는 거 잡아 가세요 플레이 위드 탐 플레이 위드 어볼 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노란 색깔로 바꿔 드릴까요 좋습니다 얘도 노란 색깔로 가볼게요 탐한테 그냥 맞춰줘 내가 옳든 아니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이 그냥 말하는 대로 뚝뚝뚝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이걸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플레이 얼렁 이라는 단어 얼렁이 따라서잖아요 같이 놀아줘 플레이 얼렁 여기까지만 있어도 돼요 Just play along 플레이 얼렁 어롱 아니에요 얼렁 얼렁 리을 바침들하게 플레이 얼렁 누구랑 함께 with Tom 이렇게 예문받으면 쉬운데 예문을 본 적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맞춰주다가 플레이 얼렁 with him 됐죠 그 다음에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같이 잡아가세요 이 표현이 있어요 네 바로 이건데요 플레이 it 그것을 그렇게 역할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줘 그 다음에 cool 아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라고 해서 play it cool 침착하게 냉정하게 여유있게 이런 뜻이 play it cool 이거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차게 놀아 이런 뜻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play it safe 그거 가지고 노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할 건데 역할을 진행할 건데 safe 안전하게 일부러 ly나 이런게 안 쓰여요 그래서 이 두 표현 많이 씁니다 play it cool play it safe 다 살아있는 표현 속굽장난 하자 얘도 봐두면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속굽장난이 너가 뭐 아빠 해 나 엄마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play 다음에 관사가 없어요 집이 갖는 속성이 뭐예요 제가 관사가 있으면 집 한 채 a house 정해진 집이면 the house 그런데 관사가 빠지는 순간 그 집이 갖는 속성이 뭐예요?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굽장난의 포인트가 엄마 아빠 하나의 가정이 꾸려진다 그래서 관사를 쓰시면 틀려요 let's play house 이거 어 쓰면 틀립니다 이때 어나 더 이런 거 쓰면 틀려요 이때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됐죠? let's play 네 이거 틀려요 let's play house let's play house together 같이 집 놀이 하자 아 속굽장난 하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요 자 우리 학교 놀이 하자 학교 갈 나이는 안 됐는데 학교 놀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let's play school 이것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더라 play house play school 보면 쉬워요 왜? 발효가 되고 흘리면 돼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면 아 이거였지 라는 정도만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play catch도요 앞에 어 이 catch가 동사인데 그래서 play catch 이렇게 명사 형태로 catch가 잡음 이런 뜻이잖아요 한번 잡는 거 이때도 play all catch 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play catch 라고 써요 이 세 개가 빈도 제일 높아요 play house 속굽장난 하다가 학교 들어갈 유치학 아동들이 play school 학교 놀이 하다가 그 다음에 play catch play catch 그러면 아빠랑 아들이랑 아니면 딸이랑 같이 나가서 공 던지면 받고 다시 던지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play catch에요 공 잡는 놀이 보아두면 이득 온라인 게임을 한다? 이건 어렵지 않죠 온라인 게임 앞에 play만 쓰면 되잖아요 he plays 온라인 게임 3인칭이니까 S 붙은 거 하나만 잡아가시면 끝 탐이랑 체스를 둘 거야 내가 I'll I read 그렇죠 I'll play chess 아 play 다음에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고 play football basketball 이런 식으로 운동 관련된 것들은 play 다음에 다 쓰는구나 주로 대부분 다 공이 있는 거예요 공 이렇게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뭐라구요 예 그런데 얘는 물론 아니죠 운동이 아니니까 얘는 그런데 운동인 경우에는요 운동인 경우는 대부분 공 공 구인 경우에 그래서 play golf play basketball sorry basketball 그 다음에 baseball 이런 식으로 다 플레이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인 경우만 플레이를 쓰는 거예요 play 아시겠죠 이거 됐고요 얘는 운동은 아니죠 그래서 play chess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같은 것도 당연히 다 그렇고요 그래서 play chess with tom 됐고 이거 보세요 play football 됐죠 예 그래서 미식 축구 그래서 구를 쓰잖아요 구 ball 됐고요 자 그 다음에 play cars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카드 놀이를 하다 아 다 쓸 수 있는데 놀이를 하는 건 다 쓸 수 있는데 운동인 경우에는 공 모양의 운동에 주로 플레이를 쓰더라 그 다음에 against 같은 거 이거는 조금 정식 표현이니까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play against the hot sport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 바로 hot spur 여기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they play 그렇죠 그 다음에 against hot spu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아 어제 손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쉽죠 생각보다 he played really well yesterday 끝 다음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 치다 play the piano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알평문총에서 말씀드렸어요 악기에는 왜 더가 쓰이고 운동에는 왜 더가 안 쓰이는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Tom can play the piano 따라해보세요 play the piano 그럼 뭐예요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그럼 바이올린은 play the violin 됐죠 여러분 얘도 더 써드릴게요 play the violin play the violin play the violin 됐죠 자 8번 같은 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걸 만들 줄 아신다면 상당히 많은 예문을 보신 분이시고요 그는 죽은 채 하는 거야 제가 이거 예전에 했다는 데서 해드린 적 있죠 자 네 play 다음에 어떤 역할 놀이를 하는 역할이 진행되는 것을 인체하는 거다 그래서 놀다란 뜻 말고 어떤 역할이 진행된다 역할이란 뜻을 보시면 돼요 he is playing dead 아시겠죠? 이거예요 play dead 하면은 어? 이게 뭐야? 죽은 자를 갖고 논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은 채 하는 그런 역할을 역할이 진행되도록 하다 그래서 he is playing dead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응용해 보세요 이걸 보셨으면 야 바보인 척 하지마 너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 너 순진한 척 하지마 너 다 알잖아 그런데 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게 뭘까요? 그럼 당연히 don't play 라고 써야 되겠죠 don't play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면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제일 빈도가 높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제일 빈도가 높다고요 play dead play dumb play innocent 아시겠죠? be가 무금이에요 무금 소리 안 나요 dumb가 아니에요 그래서 dumb이에요 dumb 그래서 이게 말을 못하는 이란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don't play dumb 그러면 너 말을 못 그게 어떤 뜻이냐면 모르는 척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척 하지마 바보인 척 하지마 순진한 척 하지마가 don't play innocent 아시겠죠? 얘는 봐두고 흘려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초급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초급 있는 거를 반복하시고 오늘 아 난 뿌듯하다 라고 하셔도 멋지세요 아시겠죠? 자 초중급 오늘 15번까지 있어요 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네 이런 영장을 한국분들 잘 못 하세요 그래서 song을 포인트로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my song is being played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요 뭐 연주되어 지는 중이다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my song is playing 아 내 노래가 연주를 하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노래가 나오네 라는 뜻으로 이게 굉장히 빈도 높다고요 my song is playing 아시겠죠? 아니면 that's my song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뭐라고요? 더 쉽게 같이 듣고 있는 경우엔 that's my song 뭐 되게 많이 쓰실 수 있어요 they play my song they are playing my song they are playing my song they are playing my song 아 내 거를 연주를 하네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게 키보드 자 그래서 play my song 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that's my song 발상 전환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됐고요 이렇게도 쓰인다 쓰인다라는 거 my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지금 거기서 뭐가 상영되는데 야 거기 영화관에서 뭐가 상영돼 뭐가 상영 중이야 그렇죠 what is playing 이런 용작을 잘 못하신다니까요 왜 본 적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what's playing there now 생각보다 되게 쉽죠 무엇이 지금 놀고 있는데 라는 뜻은 무엇이 돌아가고 있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상영되고 있어 그래서 what's playing there now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 아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뭐가 상영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11번 얘도 본 적 없으면 몰라요 그렇죠 누가 윙으로 뛰는데 누가니까 who 써야 되겠죠 이거예요 바로 who's playing on the wing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 윙 자리가 있죠 날개 자리 left to right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뛰는데 라고 해서 who's playing on the w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에서도 일로서 누가 보는데 이런 것들은 봐두면 편해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팀에 일로서 누가 뛰어 자 이거는 영어로요 who plays first base 이렇게 써요 그냥 얘는 first base, second base 앞에 더 같은 거 없어요 어도 없고 이게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who plays first base, second base 그 다음에 third base 이런 식으로 four hour team 우리 팀을 위해서 누가 일로서로 뛰어 뛰어라고 하는 것이 플레이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흘려도 좋습니다 발효되게 그들은 맨체스터를 상대해 라고 할 때 아까 against 한 단어가 있죠 근데 그거 써도 되지만 더 쉽게 쓰실 수도 있어요 they play Manchester tomorrow 이거예요 they play Manchester tomorrow 해서 맨체스터 이런 식으로 플레이 다음에 아 상대 팀을 바로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쉬워진다는 뜻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초중급이고요 마지막 중급 세 문장 그냥 좋은 남편인체 한다 토크쇼나 아니면 미드 같은데 이런 거 뒷담화 하면서 나와요 자 그래서 플레이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인체하다 기억나시죠 play dead play innocent play dumb 이런 거 이게 똑같이요 플레이 다음에 이렇게 명사 형태를 쓸 수 있어요 a good husband 좋은 하나의 남편인체 남편 역할이나 그런 놀이를 한다 라는 뜻으로 yeah he's playing 만약에 좋은 남편이다 그럼 얘를 빼면 되는 거죠 얘를 빼서 he is he is a good husband 이건 100%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수행할 뿐이야 실제로는 좋은 남편이 아닌데 쌤 그럼 이 자리에 good wife 쓸 수 있어요 어 당연히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자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he she is playing a good wife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she is playing a good wife 이렇게 빼드릴게요 a good wife 됐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표현들 보세요 이거는 봐두면 쉬운데 희생자인 척 하지마 니가 니가 가해자면서 그 다음에 또 니가 영웅인 척 하지마 너무 나대지마 혹은 진짜 영웅은 조용히 혹은 너무 영웅인 척 하려다 보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 물론 친한 척 친한 사이에서 해주거나 너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영화에서 나오니까 아까 play a good husband 똑같아요 이것도 don't play 야 play 하지마 don't play a victim 네 빅팀 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victim don't play a hero don't play a hero 됐죠 don't play a hero 됐죠 영웅인 척 하지마 상황을 조심조심 처리하다가 뭐예요 처리하다 그렇죠 상황을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그 역할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play the situation 그렇죠 상황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상황을 처리해가 play란 단어를 쓸 수 있거나 물론 당연히 handle 같은 단어 이런 식으로 Can you handle the situation? handle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같은 단어 deal with the situation with the situation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play가 쓰일 때에 play the situation 가능하구나 보고 발효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런 게 나와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삭삭삭삭 피해가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가 work 할 때 봤잖아요 work the system 하는 거 그리고 work the system이 빈틈을 공략하는 거라면 play는 농락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런 뜻이에요 play the system은 시스템을 농락하다구요 work는 피해가는 거구요 예 그래서 느낌이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얘는 100% 얘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play the system 하면 못된 짓인 거예요 느낌이 시스템을 농락하다 라는 얘기죠 안 좋은 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work the system은 조금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얘는 허점을 자꾸만 노려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 그게 work the system이죠 자 그래서 work 일하다 만큼 놀다 만큼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 불장난하는 거야 예 이거 하나만 정해진 표현이라 그래요 이거는 play the fire 라고 안 하고 play with 그렇죠 play with play with fire 그래서 뭐 fighting fire with fire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불을 가지고 예 더위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재의 이런 거 뭐 그런 것처럼 오랑캐를 오랑캐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서 나는 이득을 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play with fire가 불을 가지고 놀다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위드가 없으면 불장난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드가 없으면 불을 갖고 맘대로 노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드를 가지고 하면 야 불을 가지고 놀고 놀고 앉아 있잖아 지금 아무튼 저러다 된다 이런 뜻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위드가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비싸게 굴지 마 라고 하는 표현도 영화에서 등장해요 네 play hard to get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play hard 어려운 그런 스타일로 to get 얻기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얻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lay hard to get 뭐 예를 들면 he's playing hard to get she's playing hard to get 이런 식으로 아유 안달나게끔 비싸게 굴고 안달나게끔 그렇게 뭔가를 일부러 한다 역할을 그래서 비싸게 군던 뜻이에요 play hard to get 하지만 don't play hard to get 이런 식으로 듣고 나중에 하시거나 발효시키도록 흘려버리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돼서 못하는데 이게 왜 저는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거를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장만 딱 열다섯 개로 줄여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쭉 한번 제 스스로 문장 만들어 본거만 한 오십 개 되거든요 근데 아 이건 최고급이니까 몰라도 돼 이런 것들 다 치고 열다섯 개만 한 거예요 자 탄탄한 영어 인생 알평문총 알고 계시죠 그걸 포함해서 발음 아이원발 모치필총 반대말 다의어 이거 선별된 코스로 60일 도전 많은 분들 하셨고 뿌듯함을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도전 영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춰줘 상영하는데 좋은 남편인채 해 이제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핫 워크 핫 반대로도 좋습니다 열심히 노시는 분이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워크 핫 플레이 핫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는 거 휴식 그런 식으로 같이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Take care 바이 바이 오케이 oque 네 100 sociedade